아, 그림마! 그 화난의 같애? 예, 아냐! 그치? 두 명 같애 네? 우리의 집 앞에만 보여야 해 그러게... 얘는 앞에만 보여야 해 뒷때로... 뒷때로... 지 몸이야 뒷때로... 그거 좋아하냐? 오늘 시간이다 굉장히 그걸 즐겨하는 수도 있는데? 어, 야, 의식한다 신현叔 오늘 굉장히 즐기는데? 아빠! 아빠, 자아지 마 우예 너무 귀엽다 한국 여행 진짜 귀엽다 어, 또 이쪽으로 와 야 롯데님이랑 지금 세 번 안된다 아유 어우 커피영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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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